방타 이게 때립니다 완타 제물 이사 이약분특 그럼 그렇지 병법소 지옥 불 울 울 울 울 울 드롭키야 검토 지옥불로 완타딜 떨어뜨리기 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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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건반사 아니 충천조 충천조 해드보이님 만원오원 감사합니다 아싸 감사합니다 안뱉데 완탓 안뱉데 히트네 탁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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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백어오 케이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뒤 1 지겠는데. 하하 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. 이제 딜은 누가 넣어주냐. 이거 망하면 고래 본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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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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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. 대부분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아, 내 발이 변하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별 아니오. 별 아니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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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감각? 무감각. 무감각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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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감각. 무감각. 역시,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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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어디갔네. 들어가 거제같은건 당연한거 아닌가 조개와서 어차피 재물에 빠질거니까 필요없기는 했는데 뭔가 단유물 빠지니까 아쉽네 아니네 나리 아리타스 삼재물 제다익선 제다이 체력이나 좀 올려주면 안되나 눈? 눈 사지 말자 드로가 있어야 눈을 사지 드로가 없는데 드로가 있어야 얼른 보면서 드로가 있어야 돼 아싸 앵요 마지막까지 담배 생각을 하는 아클 앵요 정말 아이언클레드스러운 대기는 물거리라도 없었으면 어설뻔했냐 물도 약 주워 약 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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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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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워